자 이제 우리가 카운팅 소트를 알아봤으니까 그것보다 조금 더 어려워 보이는 레딕스 소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딕스 소트라고 하는 것의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면 이 시퀀스는 인티저를 담고 있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카운팅 소트랑 유사하죠 근데 카운팅 소트는 예를 들면 100만까지 1000만까지 값이 있다고 했을 경우 익스트림 밸류가 있을 경우 카운팅해야 되는 그 어레이 리스트가 너무 길어지죠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 레딕스 소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값을 비교한다고 해봅시다 두 가지 값 어떤 거냐면은 1001이 있고 122가 있고 2001이 있다고 해봅시다 어떤 값이 더 큽니까? 아 이건 뭐 물어볼 필요도 없죠 2만이 더 크게 됩니다 2만 1이 만 2보다 크게 됩니다 아 근데 어 교수님 근데 어떤 초등학생 초등학생이라기보다는 유치원생이 여기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2만 1에는 지금 맨 처음에 맨 마지막에는 1이 있고 만 2에는 2가 있는데 이걸로만 보면 여기 2가 더 크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만 2가 더 큰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저는 또 저희 집 애가 아마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저는 생각을 해야 되죠 얘야 지수야 봐봐라 맨 마지막에 있는 숫자가 제일 덜 중요한 거야 이거는 맨 마지막에 비교하는 숫자고 2만이 만보다 훨씬 크니까 2만이 있는 숫자가 큰 게 사실은 더 큰 거야 그래서 만 2랑 2만 1을 비교할 때 맨 앞에 있는 숫자가 제일 중요한 숫자니까 이거에 의해서 결국에는 다 크기가 작고 크냐가 결정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2만 2만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이 말대로 맨 마지막에 있는 숫자가 위에 있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게 더 큰 거지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느냐 이 디지트 디지트라고 하면 숫자 이 숫자 여기는 지금 모두 몇 개의 디지트 숫자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의 디지트 숫자이죠 즉 디지트 간의 비교를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숫자를 소팅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디지트 간의 관계에 의해서 숫자를 소팅할 수 있다는 것인데 마치 카운팅 소트를 여기서 또 또 좀 차용해가지고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아이디어를 그림으로 우리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170, 45, 75, 92, 24, 800, 66 6이라고 하는 이런 숫자 시퀀스가 있다고 합시다 카운팅 소트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서 숫자 소트가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 이런 상황 하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은 숫자 그거는 맨 처음에 있는 숫자겠죠 이 처음에 있는 숫자들을 활용해가지고 먼저 소팅을 하고 스텝을 해나가면서 위로 갈수록 큰 숫자를 비교하는 스텝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말로 하면 좀 이야기 어려우니까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서 맨 첫 번째 있는 디지트 맨 첫 번째 있는 디지트라고 하면 여기서는 0이 되겠고 여기서는 5가 되겠고 여기서는 5가 되겠고 여기서는 0이 되겠고 여기서는 2가 되겠고 여기서는 4가 되겠고 여기서는 2가 되겠고 6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퍼스트 디지트 베이스드로 다 소팅을 해버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퍼스트 디지트라고 하는 입장에서만 보면 170은 0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0보다 더 작은 수는 없지요 그래서 170을 이렇게 나오게 만듭니다 이것은 이걸로 지우고 이제 밑에 나와있는 걸로 얘기를 해도 되겠네요 170을 먼저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0이 나온 것은 아 예 여기 있네요 90이 있습니다 90이 0입니다 그래서 90을 가져오게 되겠고 그 다음 작은 수 보자 2가 있네 2온나 해가지고 2를 갖고 그 다음 802 802를 여기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 4는 24는 여기 또 가져오게 되겠고 4 다음 뭐가 있을까 5가 있습니다 45, 75 45, 75 가져오게 되겠고 그 다음 6을 여기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디지트를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소팅을 해냈습니다 무조건 퍼스트 디지트는 디지트이라고 하는 것은 0에서부터 9 사이밖에 없으니까 픽스되어 있는 사이즈가 되는 것이죠 카운팅 소트의 아이디를 여기에다가 활용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나중에 버킷이라고 부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버킷 속에 넣어줄 수 있겠다 각 디지트에 맞게끔 170도 버킷 0버킷에 넣고 뭐 우리가 진짜 버킷을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서 지금 0버킷이 있고 1버킷이 있고 2버킷이 있고 3버킷이 있고 4버킷이 있고 5가 있고 6이 있고 7이 있고 8이 있고 9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상황 하에서 우리가 170이라고 하는 어허 이 170이라고 하는 것이 0이네 해가지고 170을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45가 있네 어 45 여기 버킷에 넣어놓자 그 다음에 75가 있네 75버킷에 넣어놓자 그 다음에 90이 있네 어 0이네 90버킷에 넣어놓자 첫 번째 디지트에 대해서 하는 것이죠 2가 있네 2 여기다 버킷에 넣어놓자 그 다음에 4 있네 24 24 여기 버킷에 넣어놓자 802가 있네 버킷에 여기 넣어놓자 그 다음에 6이 있네 66 여기 버킷에 넣어놓자 그렇게 한 다음에 버킷에 있는 숫자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170 90 170 90 2 802 2 802 24 24 45 75 45 75 66 66 이렇게 해가지고 버킷에 있는 숫자를 다 꺼내서 이렇게 어 디지트 디지트 베이스로 이제 솔팅 첫 번째 디지트에 대해서는 솔팅이 완료가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 하에서 우리 두 번째로 이토레이션 두 번째 디지트에 대한 솔팅을 수행합니다 버킷을 다 비우고 다시 비우고 비우고 비웁니다 잘 비워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컨디지스로 세컨디지스는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7이 있고 9가 있고 여기서 디지트에 0이라고 하면 0이 있고 0이라고 800이니까 0이 있고 24이니까 2가 있고 45이니까 4가 있고 75이니까 7이 있고 66이니까 6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하에서 우리 이제 첫 번째 170은 어느 버킷에 들어가야 되냐 7번째 버킷에 70 그 다음 90 여기 버킷에 들어가고 2라고 한 것은 0이니까 0번째 버킷에 들어가고 802는 또다시 여기 0번째 버킷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24는 두 번째 버킷에 들어가고 45는 4번째 버킷에 들어가고 75는 또다시 7번째 버킷에 들어가고 66은 6번째 버킷에 들어가면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 하에서 우리가 다시 프린트를 쭉 해주게 되겠습니다 2 802 24 45 66 170 75 90 이렇게 해서 이제 세컨드 디지스에 대해서도 소팅이 잘 수행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점 가장 작은 숫자에 대해서 소팅이 수행되고 난 다음에 점차 큰 숫자로 큰 단위 숫자로 소팅을 해나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세 번째 디지스로 할 텐데 세 번째 디지스로 나오는 순위가 결국에는 최종 순위가 되는 것이 되겠지요 그럼 또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서 0이니까 세 번째 디지스는 또다시 0이라 생각하고 8이라 생각하고 0이라 생각하고 0이라 생각하고 또 0이라 생각하고 1이라 생각하고 0이라 생각하고 0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써볼까요 0 2가 될 것이고 802는 802 여기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24는 여기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0 45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66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70은 1이라고 하는데 들어가야 되겠는데 170이 될 것이고 75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90이 되겠다 라고 하면 순서대로 이제 프린트를 해줍니다 그러면 2, 24, 45, 66, 75, 90, 170, 뿜뿜뿜뿜 802 이렇게 해가지고 어? 어라 솔팅이 되어져 있네 이렇게 동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맨 제일 작은 디지트부터 비교해 나서 그 비교된 순서를 그대로 유지해가지고 점차, 점차, 점차해서 큰 숫자까지 비교로 오는 것이 바로 레딧스 소트의 원리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터레이션을 도는데 0부터 D까지 첫 번째 디지스에서부터 마지막 디지까지 이렇게 이터레이션을 돌고 있는 상황 하에서 이제 버킷을 프리패해 여기 있는 버킷을 프리패하고 버킷은 무조건 10진수니까 0에서부터 9사이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퀀스를 쭉 0부터 마지막 숫자까지 시퀀스를 가보면서 이 디지트에 따라서 버킷에 값을 넣어주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프린팅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버킷에 있는 값을 하나씩 하나씩 시퀀스에 프린팅해가지고 끄집어내는 과정을 거쳐서 이것을 이 이 이 아우터 루프가 모든 디지트에 대해서 끝날 때까지 다음의 두 가지 이너 루프들이 돌아가면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이너 루프는 오더 오브 n이 되겠고 여기도 오더 오브 n이 될 것입니다 바깥에 있는 것은 d인데 오더 오브 d인데 n이 속에 있으니까 곱하여 났스티드 돼서 오더 오브 d n이 돼서 결국에는 타임 컴플렉스트인 오더 오브 n d가 되겠습니다 디지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숫자가 아무리 커도 10억 가지의 메모리를 만드는 것과 이터레이션을 10번 혹은 9자리 수 10억이 10자리 수인가요 이거 10번 도는 것이든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트의 개수로 이것을 카운팅 해가지고 버킷을 만들어서 솔팅하는 것은 매우 좋은 타임 컴플렉스트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럴 경우에는 카운팅 소트 같은 경우에선 자리를 다 카운팅할 자리를 다 못 만들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레딕스 소트는 그런 문제가 없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카운팅을 하긴 하지만 디지트의 특성을 이용해서 카운팅 소트를 각 디지트별로 나누어서 적용하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레딕스 소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 레딕스 소트의 구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공통된 랜덤넘버 제너레이팅 하는 부분은 항상 있었던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첫 번째로는 이 디지트 넘버가 모두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예 로그를 활용하면 로그 10을 활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10진수로써 몇 자리까지 최대로 갈 수 있는지를 알아보게 되는 것이 되겠죠 예를 들면 3에 3 만이라고 합시다 3만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3 곱하기 10에 하나 둘 셋 넷 4승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3만을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로그를 취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 로그를 취해버리면 로그 3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로그 10에 4승이 나오게 될 것이고 로그 3은 아마 소수점 자리 숫자로 뭐 엄청 크지 않은 숫자가 될 것입니다 특히 로그 10인 경우에서는 텐텐이 되어버리면서 4가 앞에 나오고 여기 1이 되어버리는 숫자가 되어버리고 4가 나오고 소수점 몇 자리 정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소수점 몇 자리는 여기는 인트로 처리해서 버려버리고 디지털 개수가 나오는 것이죠 0 1 1 2 3 4 4개의 디지트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된 상황 하에서 우리가 레인 여기서 이제 아우터 루프를 돌게 됩니다 이 아우터 루프는 디지트의 개수만큼 이렇게 그 버킷을 여러 번 어 이제 엠프티하고 그 다음 버킷을 채워서 카운팅 소트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버킷을 준비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어 버킷을 준비하는 과정이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디지트 각 시퀀스에 있는 값에 각 시퀀스 값에 디지트를 알아내게 되겠습니다 이 디지트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이런 부분을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어 이거의 소식은 한번 이제 알아보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여기 있는 소식이 왜 이렇게 작동하는지를 알 수 있으면은 이 소식을 알아내는 것도 어렵진 않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파워라고 되어있죠 이제 10에 몇 승이 되는 것인가 10에 ITR 몇 승의 자리에 있는 값인가를 알아내는 근본적으로 알아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디지트를 활용해가지고 이 디지트가 버킷의 인덱스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카운팅 소트와 유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이 버킷에 있는 값을 다음과 같이 이제 털어버리는 부분은 또 다음의 이터레이션으로 만들어져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여기 있는 것이 order of n이 버킷에 넣는 부분이 되겠고 이것은 order of n으로 버킷에서 끄집어내는 부분이 되겠고 이것은 order of nd로 디지트까지 이제 여러 번 반복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nd가 교수님 order of nd잖아요 그건 order of n이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order of nd고 order of n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디지트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증가하게 되겠습니까 이 디지트라고 하는 것은 디지트가 커버할 수 있는 숫자의 범위는 익스포넨셜리 증가합니까 어떤 익스포넨셜리 증가합니까 10진수일 경우에 10에 익스포넨셜리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트의 증가 속도는 매우 느립니다 숫자의 증가에 따른 디지트의 증가는 매우 느립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적은 숫자의 숫자만 쓰고서도 이 진법을 이용해가지고 매우 큰 범위의 숫자를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d라고 하는 것은 그로스가 익스트리 슬로우하기 때문에 우리가 order of nd도 n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다양한 소팅 알고리즘의 퍼포먼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소트는 어땠습니까 order of n²가 이미 average case고 worst case order of n²가 되겠습니다 merge 소트도 그렇게 되겠고 힙 소트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감안하는 것이 없는 것이 되겠죠 퀵 소트는 어땠습니까 order of n 로고 n이 되는데 다만 worst case pivot choice의 경우에선 order of n²가 되어버리게 되겠습니다 counting 소트, redic 소트는 order of n 폴스 r range 값이 더셈이 되면서 어느 쪽이 더 큰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고 redic 소트는 order of nd이긴 하지만 d의 그로스가 매우 슬로우하기 때문에 order of n으로도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현실에서 여러분들 소팅 알고리즘 내가 짤까? 짤지 않을까? 아마 퍼포먼스에 심대히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미 DB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descending order 혹은 ascending order라고 하는 order by 구문을 SQL에서 많이 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또 많은 경우에 사람들 소팅 알고리즘 또 구현하기도 합니다 아주 작은 작은 차원에서의 소팅을 하기 위해서 구현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런 작은 소팅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으면 매우 좋겠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의 노력 하나하나가 다 어떤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스템의 퍼포먼스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나 많은 데이터를 다룰 때는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나 또 제가 이런 것을 너무 세게 얘기하기는 힘든 게 항상 여러분들은 시스템의 비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했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비용이라면 개발 비용이 있고 유지 비용이 있습니다 유지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엉터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비효율적인 소팅 알고리즘을 활용해가지고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할 때 메인터넌스 코스트는 커지겠지요 하지만 쉬운 소팅 알고리즘을 활용한다고 하면 디벨로먼트 코스트는 다운될 것입니다 어려운 소팅 알고리즘을 활용한다고 하면 시스템이 아주 잘 돌아가겠지만 디벨로먼트 코스트는 올라가게 되죠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메인터넌스라고 하는 코스트보다 디벨로먼트 코스트가 우리가 지금 맨 처음에 내야 되는 건 셀렉션 소트 그냥 빨리 개발하고 말자 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현실에서 이런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코스트를 다운시켜주는 그런 교육이 노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카운팅 소트, 킥 소트, 레틱 소트 이런 것들 우리 일반적인 코딩 한다고 하는 사람들 다 알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더 이상 시스템이 효율적이니 안효율적이니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구현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번 주에는 우리 소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